진도별 누적 모의고사 5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했던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인데 실제 시험에서 최소한 4문제 이상 7문제 정도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매매 신고하는 것 2문제 그 다음에 외국인 특례 주택임대차 신고 1문제 토지거래 허가 2문제 이 정도 나오면 6문제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주택임대차 신고 제도가 올해 도입됐습니다. 1번 이게 개정된 내용입니다. 1번 투기괄지구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는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 실입주 여부를 제출해야 됩니다. 2번에 투기괄지구인 경우 주택거래 신고시입니다. 주택입니다. 주택법상 주택이죠. 증빙자료 제출해야 됩니다. 3번이 답이네요. 국가 등의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에서 제출할 필요 없죠. 국가가 속이지는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국가 등인 경우는 자금조달계획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3번이 답입니다. 4번 법인이 주택거래 신고시 별도 서식을 통해 법인 등기헌항,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치득 목적 등 추가로 신고해야 된다. 우리 개인의 경우 부동산거래 신고서 서식이 하나지만 법인이 주택을 지득하는 경우에는 법인 주택신고서를 하나 더 제출해야 됩니다. 추가로 편법으로 법인 만들어 가지고 페이퍼컴퍼니 만들어서 투기하는 걸 방지하고자 생긴 제도입니다. 5번 법인이 주택의 매수자로서 거래 신고시 거래지역 및 거래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 입주계획을 제출해야 됩니다. 법인은 지역과 금액과 상관없이 개인의 경우에는 비규제지역인 경우 6억 이상이죠. 규제지역은 금액과 상관없고요. 3번 작년 8월 21일 개정된 부분이니까 중요하고요. 2번 올해 6월 1일부터 생긴 주택임대차 신고제도입니다. 임대차계약 당사자는 주택에 대해서만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금액 초과하는 경우 보전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을 제결하는 경우 그 보전금 또는 차임을 임대차계약의 체계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간증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2번이 틀렸네요. 임대차계약 당사자는 임대차계약 신고한 후 해당 주택임대차계약의 보전금 차임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로부터 60일이 아니고 30일 이내 신고 간증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암기프린트 35번에 30일 있습니다. 부동산거래 신고 주택임대차 신고 해제 신고 모두 30일입니다. 2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3번 임대차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상대방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매매 부동산거래 신고하고 똑같습니다. 4번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하는 경우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데 이 경우는 물론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주택임대차 신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는 그냥 전입신고만 하고 보전금이 얼마입니까 물으면 모르겠는데 기억 안 나는데 이렇게 하면 임대차 신고한 것으로 볼 수가 없죠. 5번 신고 간증은 임대차계약 신고에 따른 사무에 대한 권한의 일부를 그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그래서 임대차 신고는 시군구에 가서 해도 되고요. 동주민센터에 가서 신고해도 됩니다.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2번이 답이고요. 3번 3번 이거는 우리 교과서에는 안 나와있는 문제입니다. 이게 거의 6월 1일 돼서 공포가 됐기 때문에 책에는 실을 수가 없었고요. 틀린 것인데 1번 보전금 6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또는 2번 월차임 30만원 초과하는 경우 둘 중에 하나만 해당되면 신고해야 되죠. 그 다음에 3번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서 보전금 및 차임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신고하지 않습니다. 3번이 틀린 정답입니다. 4번은 4번은 한마디로 말하면 경기도나 광역시에 있는 군 제외한 군의 경우는 신고하지 않는다고요.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천광역시 온진군 대구광역시 달성군은 신고해야 되죠. 군지역은 신고 안 하는데 광역시나 경기도에 있는 군은 신고해야 된다고요. 경기도 가평군 양평군 청평군 이런 거 신고해야 되죠. 경기도는 강원도에 있는 군은 신고 안 해도 됩니다. 평창군 이런 데는 신고 안 해도 된다고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출판된 출판사 책에는 전혀 실려있지 않아요. 이게 6월 1일 날 공포를 했기 때문에 책이 다 그 전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5번 주택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 주택임대차 계약서 또는 임대차 신고서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된다. 주택임대차 계약서가 없으면 임대차 신고서라도 있어야 돼. 서면으로 계약 안 하고 구두로 계약할 수도 있는 거잖아. 임대차 계약을 3번이 답입니다.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2021년 6월 1일 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신고하고요. 올 말까지 계약한 거는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신고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가틀입니다. 임대차 신고는 답 3번이고요. 4번 4번 이런 건 좀 어렵지 않나요. 계산 해보니까 이런 거는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계산해보고 답이 없으면 넘어가야 돼. 또다시 계산하고 하면 시간은 엄청나게 가겠죠. 이게 시험에는 아직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계산한 거는 나온 적이 없고요. 공인중개사법에 계산하는 게 세 문제가 출제됐어요. 공인개사법에도 포상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출제될 수 있어요. 이런 게 출제되면 그림을 그래보는 게 좋아요. 지금 갑과 을이 포상금 받는 거고요. A B C D 을 신고하는 경우인데 갑 기역 갑은 부동산 거래 해제 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짓으로 해제 신고를 하였고 신고관청은 A에 대하여 가태료 천만 원을 부과했다. 해제되지 않냐 했으면서도 거짓으로 해제 신고하면 포상금 대상이 됐죠. 일단 이런 경우 가태료 금액이 20%잖아요. 가태료가 천만 원에 20%면 얼마입니까 200만 원이죠. 리언 얼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냐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B를 신고하였고 그 신고사건에 대한 공소 제기가 되어 벌금 1억 원을 받았다. 허가 받지 않냐거나 부정한 마음으로 허가 받은 경우 허가 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포상금 얼마입니까 50만 원이죠. 리언은 50만 원 암기프린터 28번 밑에 포상금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것 얼은 부동산 거래 등의 해제 신고를 고의로 하지 않은 시를 신고했고 신고가청은 시에 대해서 가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 해제 신고 30일 안에 하지 않는 경우는 포상금 지급 대상 이다 아니다. 아니죠. 포상금 지급 대상 암기프린터 28번에 보면 거짓 해임 허가 거짓 해임을 허가했다.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경우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하는 경우 임대차 신고 거짓으로 하는 경우 허가 받지 않냐거나 허가 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6가지라고요. 요거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죠. 이것은 해제 신고 안 해도 500만 원 가태료지 포상금 지급 대상은 아니라고요. 시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고요. 시를 누가 신고했어요 시를 어리했네요. 얼 포상금 만나고요. 리얼 갑과 얼은 공동으로 거짓으로 신고한 D를 신고하였고 신고한 층은 D에 대해서 가태료 1억 원을 부과하였다. 1억이면 뭡니까 취득가액의 100분의 5가 1억이라는 거잖아요. 5%가 1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가태료 금액의 얼마를 부과해요 포상금은 가태료 금액의 20% 1억의 20% 2천만 원인데 한도액이 얼마라고 돼있어요. 우리 암기 프린트 28번 밑에 보면 천만 원이라고 돼있죠. 천만 원인데 공동으로 신고했으니까 얼마씩 준다고요. 500만 원씩 줍니다. 500만 원씩 또 E도 있네. 한 명 더 E는 허가받은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누가 신고했어요. E 50만 원이네요. 포상금 그럼 답이 4번이죠. 4번 이렇게 실컷 계산했는데 답 없으면 그냥 넘어가야 된다고 또 헤매고 있어봐야 어차피 답은 안 나와요. 4번이 답입니다. 암기 프린터 28번에 있는데 시험에 공인중개사법하고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둘 중에 한 개는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고요. 28번 자 5번입니다.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1번 외국인이 정축 신축 재축 6월 이내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100만 원 이야기가 드려고요. 1번 2번 3번 계약체결 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신고하면 3천만 원 이야기가 드려고요. 계약체결 하고 거짓으로 신고하면 5% 이야기가 드려죠. 100분 5 자 그 다음에 해제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신고하면 3천만 원 이야기가 드려고요. 이 거짓으로 해제 안되는데 거짓으로 해제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고 또 자진신고해도 면제감경 대상도 아니라고요. 왜 그러냐 따질 수가 없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규칙을 그렇게 정했으니까 그대로 암기를 해야 돼요. 5번은 비규제지역은 6억 초과가 아니라 이상이잖아요. 이상 초과 시에만 했으니까 X잖아요. 6억 이상이라고요. 6억 이상인데 초과하는 경우에만 했으니까 6억 이상이니까 딱 6억이라도 자금 조달 계획 제출해야 되죠. 초과 시에만 하면 6억은 신고 안 하잖아요. 5번이 답입니다. 조금 어렵죠. 안 어려워요. 네. 어렵. 초과 이상은 초등학교 5학년 1학기 수학책에 나옵니다. 이상이하는 그 숫자 포함이고 초과 미만은 그 숫자 제외라고 제가 6학년 1학기에 나온다 했더니 인터넷에 댓글를 냈더라고요. 5학년 1학기입니다. 잘못 알고 계십니다. 이랬는데 제가 초등학교에 나온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옛날에 우리 다닐 때는 초등학교 때 글자도 몰랐어요. 학교 가서 글자 배웠어요. 그런데 저는 시골에 태어나도 형님이 한자 천자문까지 다 떼고 ABCD 이런 것까지 다 학교 들어가기 전에 다 알고 갔어요. 그래서 거의 천재 소리 들어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는 그러다 가면 갈수록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어릴 때는 1학년 때만 잘했는데 그러니까 어릴 때는 얼마나 부모들이 시키냐 이게 중요하긴 한 것 같더라고요. 미리 시키니까 잘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답은 5번이고 6번은 자진신고 감경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답은 3번이네 해당되지 않는 거 우리 암기 프린터 47번에 보면 자진신고 해도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닌 것 3천만 원 이야기가 3개 있었잖아요.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 해제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그다음에 거래 대금 지급 증명자료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그 외의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는 경우 30일 이내 해제 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자진신고해도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니죠. 그럼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300만 원 가태료 100만 원 가태료 이거 다 자진신고하면 면제 감경 대상이 됩니다. 안 되는 거 빼고 다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안 되는 걸 암기하는 게 좋아요. 47번에 있는 6개만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자진신고하면 면제 감경 된다고 거짓 신고하면 5% 가태료 부과되는 것도 자진신고하면 면제 감경 대상 되죠. 되는 게 더 많아요. 되는 거 다 빼고 안 되는 거 이 6개만 기억하시라고요. 답 3번입니다. 7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 거래 허가에 대해서 옳은 것인데요. 5일 지정권자가 공고한 날로부터 지금 현재는 5일 이내 혈액이 발생한다고 했죠. 앞으로 개정될 수는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압류부동산 공매 허가 안 받고요.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는 3회 이상 유찰된 경우 허가 안 받는다고 했습니다. 허가 안 받는 거 일일이 다 암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띠급 자기의 주거용 주택농지를 이용할 목적으로 허가 받은 자는 2년 동안 사용해야 되죠. 2년 대체 토지 취득 편의시설 복리시설 농업 임업 축산업 다 2년이고 사업용 토지 4년 현상보존 5년 기타 5년 입니다. 2년 4년 5년 3가지 있으니까 암기 프린트 32번에 동그라미 6번에 있으니까요. 디귿도 맞습니다. 리얼이 틀렸네요. 리얼 이건 기출문제 그대로입니다. 7번 기출문제입니다. 이행강제금은 최초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에 1년에 한 번씩 이행강제금을 토지 취득가격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인데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 방치하면 10% 이용 목적을 변경하면 5% 임대하면 7% 기타 7%를 부과하는데 이미 이행을 했으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해야 되죠. 그러나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 하여야 합니다. 맨 마지막에 이미 부과된 것도 징수해서는 아니된다. 이게 액서죠. 이미 부과된 것도 징수 해야 됩니다. 3번이 답이고요. 8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틀린 것입니다. 1번 외국인 등이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 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거래 신고한 때에도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 된다. 이게 기출문제 그대로인데요. 말이 좀 매끄럽지가 않죠. 기출문제 지금 그대로예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의미는 우리 매매 계약 매매가 있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교환 증여 계약 있는데 매매 계약 은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30일 이내 신고 해야 되고 30일 이내 신고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입니다. 외국인이 30일 이내 신고 를 했다면 외국인 특례 에 의해서 60일 이내 또다시 한 번 더 신고 할 필요 없다. 이 뜻입니다. 이 말이 허가든 신고든 한 번만 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30일 안에 이미 신고했는데 또 특례 에 의해서 한 번 더 신고 할 필요 없고 외국인 특례 의해서 허가를 받든 아니면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 이사가 지정한 허가 구역에서 허가를 한 번 받았든 한 번만 받으면 되지 한 번 받았으면 특례 에 의해서 또 허가 받을 필요는 없고요 특례 의한 허가를 먼저 받았다면 시장군수구청량으로부터 또 한 번 허가 받을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8번에 1번입니다. 외국인이라도 매매는 30일 이내 신고합니다. 교환계약이나 승려계약은 우리나라 사람은 신고 안하는데 외국인은 60일 이내 신고해야 됩니다. 3번이 답이고요 8번 3번이 아니고 8번에 1번이 답이고요 2번 경매 계약 이 외의원인은 6월이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하면 100만원 이야기가 드리고요 경매는 매각대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6개월이내죠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이내입니다. 시험에 매각 허가길증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내 소유권 이전된 길을 격려한 날로부터 6월이내 X입니다. 대금 완납한 날로부터 6월이내 신고를 해야 되고요 3번 군문 자야 군문 자야에는 신고 간 형으로부터 미리 허가받아야 되죠 미리 허가 안 받으면 2년 이하 2000만원 이하 벌금 암기 프린트 27번 맨 위에 군문 자야 있습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감 보전지역 야생 생물 특별보호구에서는 허가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시민권을 지득했다면 6월이내에 계속 보유신고를 해야 되고 안하면 100만원 이야기가 드립니다. 신고는 전부 사후신고니까 신고 안해도 소유권 지득할 수 있죠 그런데 허가는 미리 받아야 되고 허가 안 받으면 무효입니다. 계약 소유권 지득 자체가 불가능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안 받으면 5번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 암기프린트 56번에 동그라미 7번에 있나요? 자본금의 구성원의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이면 외국인 등에 해당됩니다. 7번 맞아요? 56번에 7번 맞나요?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인데 1번 거짓 신고하면 100분 5 거래 계약 체결하지도 않았는데 2번 거짓 신고하면 3천만원 이야기가 드려요. 3번 해제 신고 안하면 500만원 이야기가 드려요. 4번 해제 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하면 3천만원 이야기가 드려요. 좀 헷갈리죠? 이거 1번 2번 4번 1번 2번 3번 4번 비교해야 됩니다. 5번 거래 대금 지급 증명자료 왜 외토리 외자 동그라미 왜의 자료 제출 안하면 500만원 이야기가 드려요. 거래 대금 지급 증명자료 제출 안하면 3천만원 이야기가 드리죠? 그래서 5번입니다. 왜 왜의 자료는 3천만원이 아니라 500만원 이야기가 드려요. 10번 1번 해제 신고 30일 이내 해야 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도 30일 계약일로부터 임대차 신고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는 말은 신고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공동으로 해야 된다는 뜻이고 제출은 1인이 제출하면 됩니다. 한 사람이 제출하면 됩니다. 2번 해제 신고를 중개거래면 계약공개사가 해야 된다. x 해제 신고나 주택임대차 신고는 계약공개사가 할 의무는 없다. 다만 해줄 수는 있다. 그런데 매매계약인 경우 중개거래면 반드시 계약공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해제 신고 주택임대차 신고는 계약공개사에게 의무는 없고 단지 할 수 있습니다. 2번이 틀렸습니다. 하여야 한다 해서 3번 비규제지역은 6억 이상 자금조달 입주계획 제출해야 됩니다. 4번 국가 등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5번은 투기과일지구에 주택자금조달 계획을 증명하는 서류를 매수인 외의 의자가 제출하는 경우 매수인은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자 밑줄 치세요. 하려는 자에게는 25일 이내에 그 증명자료를 제공해야 되고 그럼 제공받은 개업공개사나 법무사는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같이 제출하면 되겠죠. 개업공개사가 하는 경우는 그것도 제출하러 가려고 하면 돈 들잖아요. 그 개업공개사가 받으면 그거 받아가지고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인터넷에 그냥 빈칸에 입력하면 돼. 돈 대출받은 게 얼마 주식 판 게 얼마 이렇게 입력만 하면 되죠. 그게 만약에 쏘겠다면 개업공개사 책임이 아니라 거짓으로 제출한 거래당사자가 나중에 문제가 되겠죠. 따라서 10번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제 시험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요. 페이스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아마 공부가 많이 되어 있는 분들도 매니저즘에 빠지기 쉬워요. 그리고 공부 안 되는 분들은 또 포기하기 쉽고요. 관리하기가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한데 이게 집에서 혼자 하는 거는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정신적 고통이 따르고요. 저도 집에서 혼자서 알아서 하라고 하면 거의 안 돼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꼭 학원 강의는 빠지지 말고 듣도록 노력하는 게 좋아요. 남은 기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요. 건강관리 잘하시고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